안녕하세요 저는 조애린 핀이에요 오늘은 머핀 만들기 해볼까요? 먼저 재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건 달걀 이건 대김파워 이건 초코티비 이건 우유물 이건 미인가루 이건 버터 이건 설탕 먼저 달걀을 깨서 넣을거에요 Calculature 달걀이 너무 예뻐서 이제 달걀을 섞어볼게요 다음은 밀가루를 채쳐줄거예요 버터를 부드럽게 뿌려줄게요 이제 세탁도 조금 넣어줄게요 이제 세탁도 조금 넣어줄게요 계란을 넣어서 계란을 넣어주세요 계란을 넣어주세요 계란은 계란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섞어주세요 밀가루를 반죽에 넣어줄게요 밀가루를 반죽에 넣어줄게요 밀가루를 반죽에 넣어줄게요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줄게 11자를 긁듯이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씩 뒤집어주세요 할 수 있어요? 해봐요 뭐라고 하는지 밀가루를 반죽에 넣어줄게요 olis도 반복해주세요 이제는 가사가 너무 좋아요 우선은 처음으로 반죽을 받으러 간단하게 만드려 초코칩을 넣고 삶을 꺼낼거예요. 베이킹파우더 넣었다. 베이킹파우더 넣었다. 다 집어넣어. 베이킹파우더 넣었다. 다 넣어도 돼요. 한꺼면 다 넣어요. 다 넣었다. 섞어봐. 섞어 섞어. 컵 빼고. 머핀줄레가 반죽을 넣어볼게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더 넣으면 안 돼요. 더 넣으면 좋겠어요. 더 넣으면 좋겠어요? 더 넣으면 좋겠어요. 더 넣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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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